주석 연휴를 대비해 9월 19수부터 20일 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주석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는 귀성 및 귀경하는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장거리 주행에 앞서 필요한 각종 점검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무상점검 서비스 내용은 히터 에어컨 및 타이어 점검은 물론 와이퍼 블레이드 펄브류 등 소모성 부품 필요시 무상 교환과 냉각수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 각종 오일류 보충을 비롯해 엔진 브레이크 등 귀성길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일상점검 서비스 등이 실시된다. 대상 차종은 쌍용 자동차 판매 전차종 대형 쌍용차 제외로 서비스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전국 339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차량 입구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